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음치일 것 같은데? 실력자인 저는 노원 복지센터 운영팀의 아 모양이 잘해! 퇴근 후에는 홍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앨범을 내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제작비를 아끼려다 보니 제가 직접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노원 복지센터 직원이 아닌 서강대 경영학과 음치 조교입니다 SNS에 우연히 올린 사진으로 학교 내에서 훈남 조교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신 작가님이 섭외 연락을 주셨어요 우승 상금을 받아 유학 자금에 보태 쓰고 싶어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분명 그럴싸하네요 영상이 음치같아 돈은 내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네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다 음치예요? 네, 음치예요 서강대 음치 조교예요? 네, 음치예요 어떻게 확실하시지? 상상했다 아주 상상했다 근데 너무 비주얼은 어울리시는 것 같아 실력자네 기타는? 야, 오늘 이거 실력자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아닌 것 같아 과연 꾸눈하고 따뜻한 미소만큼이나 따뜻한 실력자의 노래를 들려줄지 아니면 재미난 운치의 노래를 들려줄지 이제 피해 동체를 엉친 것 같은데요? 엉친 것 같은데요? 아, 왜 낙엽이랑 그런 것 같았어? 자, 3분 미스터 씨는 아까와 다르게 지금 무대에는 벤치와 낙엽, 기타가 세팅이 된 채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소가 사라지고 이제 뭔가 정말 노래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느낌의 다부진 나오자네 아까 낙엽 들고 막 이상한 퍼포먼스 착착했잖아 아까 누군가 지시를 했겠지 아, 저 연결 아, 실력자야 어떡하면 좋아 어, 이거 일어나면 또 달라지는데 아, 근데 음치여도 저런 걸 다 막 맞아, 하잖아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오, rabσι IRS Gentlemen, 저는 퍼포먼스야 하 근데 왜 이렇게 일부러 시간이 너무 개는 것 같7 너무 56함 뭘 покуп 어어 Beijing Bro stereotyоду 여기 퍼포먼스 좀 St jealousy saying person 퍼포먼스 장인 아저 얼굴 너무 착한 웃음이야 안녕 아 기타는 안 치시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이제 왜 이렇게 떨리냐 와 되게 순수한데 아 이거 라이브야?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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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영혼을 거슬러 어루룰 아닐 문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육신크 육신크 아니야?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있어 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만 첫눈이던 그대 함께 웃고 많이 울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 빛나던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가 탔던 너와의 기억 그대 눈에 그대를 얻는다 그대의 3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였습니다 마마가 어떻게 된거에요? 말도 안되요 말도 안되요 말도 안되요 처음에 다 못 미녔어 잘못 나오는거였잖아 3번 미스터리 싱어는 실력자였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노원 복지센터 직원 오준상이라고 합니다 아 맞네 맞아 아니 또 사기 캐릭터가 나왔네요 그치요 아 노원 일단 너무 죄송하구요 저는 알아봤습니다 변명을 말고 응원 메시지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진짜 저희 마마무가 항상 응원해서 노래도 많이 듣고 할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많이 쫓아가잖아요 네 저도 이제 늦은 나이 때 음악을 할까 말까 앨범을 낼까 말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음악을 해서 망해도 집에 오면 밥은 해주겠다 네 그 말에 용기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머포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지고 계신 꿈이 있으시다면 늦었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엄마 생일인데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미션식으로 출력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잘하고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다 부드럽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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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